참사의 희생자 김모양의 언니 되시는 익명 가족분의 진술서를 저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참석하시고 진술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참담한 마음으로 궁금한 점들 직접 묻고 답하실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국정조사위원으로서 굉장히 송구합니다. 저는 이번 참사에서 20대 동생을 잃은 유가족입니다. 동생을 찾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과 장례 후 겪었던 일을 진술하겠습니다. 저는 29일 동생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이태원역으로 향하던 중 목적지를 순차양대 병원으로 바꿨습니다. 11시 49분에 도착하였을 때 응급실 앞에는 들어오는 구급차 한 대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응급실에 지금 부상자가 얼마나 들어왔냐 물었더니 현재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올 예정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때가 밤 11시 50분에서 12시 사이입니다. 이태원 주변으로 향하자 구급차 3, 4대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그마저 꽉 막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참사 발생 뒤 1시간이 훨씬 넘어 도착했는데도 그 근방이 전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넷에서 제 동생이 사복경찰과 소방관 등에게 실려나가는 영상을 봤습니다. 주변에 CPR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으로 예상됩니다. 소방관이 의식 돌아온 거여야 라고 묻자 사복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들고 걸어서 옮기는 것으로 보아 의식이 돌아와 괜찮은 상태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건데 병원 응급실엔 새벽 12시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하였고 12시 반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의식이 돌아와 살 수도 있었던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현장 교통통지 및 관리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병원 이송 자료를 보니 이송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태원역에서 순천형대 병원까지 도보로 20분입니다. 저는 그날 10분도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분들은 도보로라도 병원으로 옮겼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통통제가 안 돼 이송이 원활하지 않자 개인적으로 옮긴다고 했는데도 경찰이 제지하고 못 가게 했다는 말을 유가족에게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CPR을 받고 있는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통상적인 CPR 방법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양손을 겹친 손모양도 아니었고 양손을 펴고 아무 힘없이 마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신 경찰분들을 원망하고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 공무원들에게 재난응급상황 대응 기본적인 응급처치 등을 교육하는 지침과 시스템을 만드는 건 누구입니까? 윗선 책임자분들이죠. 재난응급상황에서 기본적인 CPR 방법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안 상황관리관께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이런 교통통제 그리고 CPR 등 응급처치들을 포함해 이런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장례 후 트라우마 상담 관련해서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요청했는데 순차적으로 연락 간다는 말만 들었고 연락이 오지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구 정신건강센터에서 3주 만에 전화로 온 연락을 못 받았는데 그 후 전혀 연락이 없다가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 하는 날 복지센터에서 가족의 근황을 물어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공무원은 11월 7일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11월 18일이 돼서야 연락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담당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졌다고 변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간과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정책실장님 당시에 관련 지자체들의 이런 진행 상황들이 굉장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수조사 모니터링 여부에 대해서 다음 상세하게 문서로라도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사 발생 뒤 3주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아 스스로 병원을 찾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11월 7일까지 장례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연락을 11월 1일 발인 날부터 받았는데 오히려 정말 필요한 트라우마 치료 연락은 18일이 돼서야 받았습니다. 또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유가족협의회 구성에 대한 기한이 정해진 의견을 묻는 문자를 가족분들이 받고 있다 하여 기다렸으나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아 직접 원스톱 지원센터의 전화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그리고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장례식장에 찾아온 서울시청 주무관한테 유족 연락처 공유하지 말라고 교육받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제 개인정보 때문이라면 제 정보와 연락처를 다른 가족분들께 전해달라고 해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장님 서울시의 긴급구조 결과 보고뿐만 아니라 수습 대응 과정에서의 이런 평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족분들의 이런 개별적인 조사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외에도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4시간 전부터 빗발치는 신고를 무마했으며 왜 참사 이후에도 재난문자 발송 교통통제를 재빠르게 하지 않았는지 왜 매년 예상되어 오던 인파 관련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는지 수립했는데 조치를 못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왜 이러한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밝혀주십시오. 진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족분들의 가족분들의 국민의 정답하고 당연한 요구에 국회가 꼭 응답할 수 있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공청회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또 유가족의 눈물과 아픔으로 시작된 국정조사였음에도 여러분들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해드리지 못한 점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내를 선포하기 전에 혹시 유가족께서 혹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정민 진술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가 저희 유가족들이 진술하는 동안 좀 감정도 겪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하게 들으셨던 우리 이정민 진술님께서